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중 하나인 HTTP 호스트 헤더 어택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호스트 헤더는 HTTP 1.1부터 필수 요청 헤더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하려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과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트가 지정되지 않으면 기본 포트를 사용합니다. HTTP 호스트 헤더 어택은 호스트 헤더 값을 안전하지 않게 처리하는 취약한 웹사이트를 악용하는 공격입니다. 서버가 호스트 헤더를 신뢰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이스케이프 하지 못하면 공격자가 이 입력을 사용하여 서버측 동작을 조작하는 악의적인 페이로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를 직접 호스트 헤더에 삽입하는 공격은 종종 호스트 헤더 인젝션 공격이라고 합니다. 실습은 포트 스위거의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기본적인 비밀번호 재설정 포이즈닝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은 비밀번호 재설정 포이즈닝에 취약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는 받은 이메일의 모든 링크를 부주의하게 클릭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카를로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폴과 패스워드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계정으로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합니다. 이메일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 to Exploit 서버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서브밋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에서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성공했습니다.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버프 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Send to Repeater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가 포스트 메소드로 다음 경로의 바디 값에 포함된 입력 값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되는 사용자 이름이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nd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호스트 헤더를 임의해 값으로 변경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성공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호스트 헤더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버프 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호스트 헤더의 값을 익스플로이 서버의 도메인 이름으로 변경하고 유저 네임 파라미터를 카를로스로 변경하여 요청을 보냅니다. 백 투 익스플로이 서버 버튼을 클릭합니다. 액세스 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의 비밀번호 재설정 토큰이 포함된 파라미터 값을 복사합니다. 백 투 익스플로이 서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 버튼을 클릭한 후 정상적인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에서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랩이 해결됩니다.